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베키니 C.A.T의 쉐민 여러분 오늘은 그룹 Boys Who Crying의 스페셜 앨범에 수록되는 곡을 보내드리죠 오직 당분간 맞아요 내가 진공이에요 오늘은 열여섯 번째 내 생일 노래도 듣고 싶고 예쁜 옷과 보석도 갖고 싶어요 날 위해 다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나만 바라봐야 돼요 알았죠? 그래요 오직 나만 바라보세요 진공 어흐흐 나 진공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요